전국의 시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를 위한 만개전략 장현지입니다. 개념 공부를 시작한 여러분 대부분 다 개념부터 시작하죠. 지금 막 킬로 풀고 있나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봐요. 대체로 개념을 제대로 다시 잡고 세팅을 하자고 우리 모두 개념 공부를 위한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미 강의를 듣고 시작한 학생도 있을 거고 자 이제 시작해야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사실은 시작한다고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시작하면서도 나한테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을 사실은 좀 찾아야 돼요. 강의를 눌러서 이해를 좀 하고 교재 필기해 놓고 어느 정도 된 것 같애라고 약간 밋밋하게 지나가면 그만큼 효율은 높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완강도 쉽지는 않은데 완강했다는 일단 포만감은 좀 남아 있겠지만요.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한 나의 개념 학습법은 이런 거여야 해라는 스스로의 확신 정도가 높아야 완강도 할 수 있고 학습 효과도 높아지고 결국 자신감도 생기고 성적이 올라가서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의혹이 더 채워지기 때문에 더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결국 있잖아 같은 공부를 해도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결과를 보장한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개념 공부를 좀 보완해 주려고 찍먹하고 개념하자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봤습니다. 이 찍먹을 선생님 뭐 탕수육 시켜 먹으라고 그런 거 아니고요. 선생님 그 모의고사 중에 이미 단원별로 15문항씩 진단용 모의고사 탑재했고 그리고 완강했어요. 단원별 모의고사는 완강했습니다. 그걸 딱 한 단원만 해도 돼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막상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단원이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게 맞는지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지? 아니면 개념이 조금 나에게는 조금 과하게 많은 것 같은데 고민이 돼. 그렇다면 강의를 중단하면 안 되거든. 이건 어떻게 해소하지? 나한테 좀 쉽게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럼 강의를 안 들어도 돼? 아니지. 어떻게 하면 이 강의들을 나의 실력으로 쫙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이 혐의와 선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진단 모의고사를 해보자는 거. 자 수능 찍먹은 6개 대단원 수원, 수투에요. 수원, 수투. 6개 대단원 뭔지 이걸 물으면 안 돼요 여러분. 수원 3개, 수투 3개. 각 50분간 응시하시면 되고 15분 나아가게 해요. 3점이 있고 3점이 2점, 3점이 26점이에요. 그리고 4점이 24점으로 성능. 이게 딱 수능의 점수 배분이랑 똑같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 6개 대단원 각각의 하품 모의고사를 빠르게 응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나면 윤석이 잡혀요. 아 진짜로. 자 그 수능 찍먹 단원별 모의고사를 3점과 2점, 2점, 3점이에요. 내가 이 4점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둘의 상관관계를 보면서 개념은 어떻게 어디쯤 와있고 어떤 방식으로 개념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개념이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 것이 괜찮은 사람도 극소수 있어요. 그 방향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첫째입니다. 어떤 단원이 된 한 단원. 한 단원 50분 15문항을 응시하고 채점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얻게 되는 점수. 점수 대별 학습력을 진단해 드릴게요. 첫째. 46점 이상. 몇 점이 만점인데요? 아니 계산하면 50점이잖아. 그렇죠? 50점 만점에 46점 이상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만세. 와우. 정말 이 시점에 46점 이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 안에 굉장히 까다로운 중킬러들이 있거든요. 10번하고 15번 같은 게 그런데 그걸 내가 하나 정도 틀렸거나 다 맞았어요. 그러면 오우. 와우. 본인은 일단 개념이 잘 잡혀있는 게 당연하고 4점이든 중킬러급. 킬러에 가까운 중킬러급 문제를 분명히 시간 내 푼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잡을 수 있는 좋은 실력을 갖춘 겁니다. 박수. 박수. 아니라고요? 대부분 아니니까 지금은. 저렇게 되고자 하는 거죠. 두 번째. 38점에서 42점. 일단 잠깐. 43점이나 44점이나 45점은 왜 없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약간 혼나야 돼요. 왜냐하면 46점이 뭐냐면 4점 하나 틀린 거예요. 아마도 중킬러급 틀렸겠죠. 그러면 45점은 뭐야? 거기다가 5점이 깎인 거니까 2점 하나, 3점 하나 틀린 거거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 44점은 6점이 깎인 거니까 3 더하기 3이나 2 더하기 4 같고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자, 2점은 잘 안 틀리니까. 43점은 뭐예요? 43점은. 4점 하나, 3점 하나. 이 경우도 많지는 않아. 3점은 내신이거든, 내신. 진짜 2점, 3점은 센스학이야. 내신이야, 내신. 내신과 성격이 동일하고 문제 출제 방식이 매우 유사해요. 얘가 이제 진짜 수능이지. 수능. 수능 고유의 4점이 그 수능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내신과 구별되는 수능은 무엇이냐. 4점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잡으면 돼요. 이건 어떤 점수예요? 42점은 4점을 두 개 틀린 거잖아. 아마 10번하고 15번 틀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10번 틀리고 제가 15번은 맞았지만 14번 틀렸을 수도 있고 대체로 근데 아, 중킬러급의 문제는 좀 잘 안 풀리는 정도? 4점 하나 더 틀리면 38점입니다. 이 선상에 혹시 본인이 있다면 아, 내가 기본적인 개념이랑 이 4점의 필수 유형 정도까지는 좀 맞추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지금 고민은 중킬러와 킬러를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요? 그렇다고 이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라 이런 거 아니야. 그런데 기본 개념과 수능 4점을 위한 웬만한 실정 개념은 학습이 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셔도 된다는 거지. 이 친구들은 이제 개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개념도 해야 되는데 개념을 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성실하게 딱 무릎 손에 대고 완강이 아니라니까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 단원별로 다 밸런스가 딱 맞춰가지고 다 출제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확인하시고 방향을 좋은 대로 좀 잡아주시면 돼. 자 또 해볼게 이번에는 28점부터 37점이에요. 자 28점이 뭐냐면 26점보다 2점 높은 거야. 26점은 4점 안 풀어 수준이죠. 그런데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3점만 2, 3점만 다 맞은 건 아닌데 2, 3점 중에 뭐 한두 개 틀리고 4점 하나 정도 맞춘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37점 사이에 37점이 오히려 가깝다 이러면 4점 중에서도 꽤 많이 푼 거예요. 4점이 6개 들어가 있는데 4점 중에 3개 정도는 맞춘다 이거지. 아마 이런 상태의 학생들이 꽤나 많을 거라고 봐요. 자 여기는 조심해야 돼요. 본인의 상태를 잘 파악해야 돼요. 스스로는 그냥 바로 알아. 왜? 진짜 나 수능 처음이에요? 이런 사람 있어. 이 정도 점수 나왔는데 내신은 좀 했는데요. 수능은 거의 처음이거든요. 수원 수준은 진도는 나갔으니까 내신은 다 했으니까 시험 칠 수 있잖아. 수능 이제 입문한 사람. 뭐가 보이는 거냐면 4점이 잘 안 풀리는 거지. 읽으면 이해는 되고 어떻게 푸는지 대략은 알겠는데 아 이게 좀 어렵네. 안 해봐서. 그런 문항들을 좀 틀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 알겠지? 그런데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 이렇게 내가 무슨 물이냐? 내가 어떡하냐? 뭐 이런 약간 고인물이라는 표현이 어감이 아주 좋은 표현은 아닌데 내가 고3은 아니고 제수야. 아니면 N수야. 내가 지금 수능을 두어 번 해서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 점수가 이쪽까지 안 가. 자꾸 여기서 맴돌아. 이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 뭘 또 조심해서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근데 사실 제가 여기인데 점수는 저는 4점은 꽤 많이 맞는데 3점도 막 두 개, 세 개 틀렸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내가 기본 개념도 조금 약할 수 있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 문제를 많이 풀어서 문제풀이 양으로 점수를 따고 있는 상태라면 개념 학습의 정도는 더 높아야 돼요. 교과 개념이 탄탄한데 4점 다 틀렸어요. 이런 사람이 수능 입문자일 가능성이 크고 아 제가 웬만한 킬러도 웬만한 풀 수도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15번도. 헌데 앞에 막 3점도 틀리고 4점도 막 실수가 많이 났어요. 이런 상태라면 특히 선생님 얘기 경청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 예비고삼도 이런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는 아니면 내신보다는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고2 때부터 기출문제 많이 풀고 강의도 듣고 이러면서 여러 풀 수 있는 유형은 있는데 뭔가 실수가 되게 잦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본인이 이 점수 때면 이쪽인지 이쪽인지 잘 구별하셔야 돼요. 알겠죠? 고장 잊지 마시고 더 내려가면 이제 슬슬 우울해지는데요. 선생님 이 경우는 20점에서 30점 사이는 2점 3점을 다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저는 2점 3점 많이 틀리고 4점은 다 맞아. 이런 경우 별로 없겠지. 근데 좀 진짜 진짜 좀 다시 한번 주의할 좀 고민할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대체로 근데 26점을 잘 26점 전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내신이 어딘가 약간 빵구난 게 있는 거야. 왜냐하면 4점에서도 개념으로 풀 수 있는 게 있거든. 그 지역을 잘 못 넘고 있는 건 뭔가 약간 어딘가 좀 빵구난 개념상으로든 아주 필수적인 유형에서든 빵구가 좀 있다. 그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19점 이하 어떻게 돼요? 내신이 많이 빵구난 거죠. 그죠? 내신 많이 빵구. 선생님 지금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알겠지. 2, 3점은 내신이고 4점이 이제 수능인데 4점에서도 필수적인 유형이 있고 4점이 자주 반복되었던 4점에서도 이제 좀 까다로운 수준 낯설고 까다로운 수준의 줌킬러도 있다. 이걸 기준으로 지금 대략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고인물과 수능 입문자는 분명히 태도가 달라야 돼요. 이것이 일단 점수대별 진단입니다. 점수대별 진단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개념 학습하는 과정이잖아. 개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해드릴게요. 점수대별 개념 학습법 개념이란 거 여러분 자 잠깐 와보세요. 개념은 교과 개념이랑 실전 개념으로 나뉠 수 있어요. 교과 개념은 이거야. 교과서 개념이고 내신 문제에 그대로 적용되는 개념. 교과서 교과서 우리 교과 개념 다 가르쳐 주죠. 선생님들이 실전 개념은 뭐냐면 이거예요. 사전 문제 내신에 넘는 사전 문제를 선생님들이 장진은 개념 되세요. 이런 거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합리적인 좋은 풀이를 정리해 주는 거죠. 그치? 이 실전 개념이야. 여러분 지금 공부를 딱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뭐 중심으로 해야 돼? 둘 다 하면 좋지요. 제가 하면 둘 다 하게 될 것 같아요. 왜? 저는 강의를 완강했으면 이게 아니라니까. 강의의 성격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고 나한테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이고 이 강의의 성격이 나랑 잘 맞는 단원이 있으면 조금 내가 부족한 단원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걸 단원별로 주체적으로 잘 이해하고서 그에 맞게 활용해야 알겠네? 나한테 잘 맞으면 버려. 갈아타. 이런 거 아니야. 그걸 잘 활용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진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자 여러분은 어떤 중심성 가지고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과목별로 수원수2 선택과목 46점 이상은 아예 할 말이 없어요. 차라리 있잖아. 46점 이상 받는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은 아예 완전 밑바닥에서 모든 모든 성질까지도 증명도 해봐라. 이런 조언도 해줘요. 아니 수능의 증명이 뭡니까? 평균값 정리, 내가 이런 걸 증명하고 있을 때입니까? 할 가치가 있어. 진짜. 교과서 완벽하게 탐독하고 스스로 교과 개념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본인이 개념학습을 한 적이 있다면 그것을 재정리 한번 해보고 이런 방식의 아주 원초적인 개념학습 자유롭게 좀 하세요. 다만 너무 중킬러, 킬러 문제의 풀이를 일찍 그것만 매달리면 기본기가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 46점 현실점에 46점 이상을 각 단원에서 다 받고 있으면 고득점자예요. 잘하는 사람입니다. 42점에서 45점 사요. 이제는 45점도 좀 넣어줄게요. 여러분은 결국 이거 하러 가야 되죠? 개념해요, 안해요? 지금 막 N제 바로 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좀 빨라. 개념을 여러분도 재정리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개념을 한번 쭉 다 완강하고 흡수했어요. 이렇게 만족할 게 아니라 내가 수원에서는 지수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중에 어디 쪽이 실전 개념이 좀 약한지 조금 좀 가물가물한지 안 약한지 특히 이런 거 있어. 제가 그래프 이런 걸 되게 잘 아는데 삼각함수에 사인코사인이 약해 이런 사람이 있고 반대로 또 제가 삼각함수, 지수로그함수 잘하는데 수열 발견적이 나열해서 규칙 찾는 정말 못하거든요. 이런. 이렇다면 그쪽에 해당하는 개념을 재정리하고 문제 풀이 방법들을 한번 루틴을 만들어 보면서 본인의 약점을 계속 파악하면서 피드백하면서 개념 재정리는 꾸준히 진행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나 개념 수업 들었다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지 쫙 이런 방식에 너무 얽맬 필요는 없어요. 과목별로 단원별로 완성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중킬러 킬러 문제를 풀이 과정을 좀 이제 개 글자고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죠. N제 양치기는 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려요. N제 다 풀면 좋지. 다 풀면 좋지. 언제 다 풀려고. 이미 많이 풀었는데요. 다시 풀면 잘 안 풀려. 복습을 좀 많이 하면서 N제 풀이하는 게 좋아요. 이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할 겁니다. 개념은 개념은 약점 중심으로 재정리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너무 쉬운 교과 개념 위주로 하는 건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또 몸통이야 결국. 30점에서 41점 사이 정도는 아까 세 번째 라인이죠. 여기는 이제 막 수능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수능을 내가 배웠는데 자꾸 실수가 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실전 개념과 기출 분석과 체화 과정이 자기 게 아닌 경우가 많아. 풀이법을 그냥 외운 거지. 수능 입문자들은 완벽하게 배우면서 자기가 기출 분석을 해가면서 문제의 조건을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 정독하면 이 조건은 이 개념을 설명한 거구나. 이걸 조합해서 문제 풀이 순서를 잡아나 훈련을 해나가는 거. 이게 기출 분석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스스로 체화하는 과정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결국 점수가 잘 안 오르는 정체 현상 고인물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 몸통 과정 킬러 중킬러 까지는 아니지만 수능의 4점에 대한 경험치를 확 높여가는 거죠. 그렇다고 문제 풀이 양치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야. 실전 개념 열심히 듣고 그 개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출을 분석해 보고 추가적인 문제를 통해서 문제 풀이 양을 좀 늘리면서 체화하는 거죠. 수능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예요. 뼈대. 수능 공부 과정의 뼈대. 여기가 이제 진행돼야 이리로 넘어가는 거죠. 본인이 현재 상태 이미 여기다. 아주 발전 가능성 높은 거니까 자신감 가지고 치고 올라갑니다. 치고 올라가세요. 실전 개념 교과 개념 다 하셔야 되고요. 그중에서 실전 개념을 확 잡아야 돼요. 교과 개념이 웬만큼 돼 있다는 얘기니까. 또 하나의 주류 20에서 29점 학생들 잊지 마세요. 혹시 혹시 공부 시작한 학생 중에 지금 강의가 좀 어렵다 느끼는 사람 있을걸? 개념 강의인데 좀 어렵네. 못 쫓아가겠네. 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은 잊지 마세요. 내가 교과 개념이 좀 빵꾸난 게 있는 거야. 교과 개념이 잘 안 잡혀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선생님들마다 이 교과 개념을 설명을 해준다. 해준다. 해준단 말이죠.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그 부분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간단한 문제를 푸는 과정을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야 내가 사실 여기가 좀 부족했네. 그걸 반드시 메꿔야 돼요. 이거 지금 안 메꾸면 나중에 메꾸기 힘들어. 그러면 자꾸 기본 3점에서 점수 안 나오는 미끄러진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두 점수 때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 가장 다수예요. 다수. 아 내가 지금 이 내신도 좀 빵꾸난 게 있구나. 교과 개념 챙기면서 실전 개념 해야지. 너무 이쪽에만 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할 때가 아닌가. 그건 아니야. 해야죠. 하는데 얘를 땜질하면서 채워가면서 하는 거야. 그 비중은 약간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냥 반반하세요. 일단 반반은 한다. 양쪽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채워지면서 실력 늘면서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위로 한 단계 올라가게 돼. 이게 1월달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 아니 선생님 근데 양도 많고 수원수트가 한두 개도 안 있네. 그러니까 단원별로 사고하라고 알겠네. 이 단원이 내가 좀 점수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좀 올랐네 이걸 안 느끼면 한 달 공부했는데도 이게 안 느껴지면 공부 잘못한 거야. 아니 강야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 교재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 본인이 점수가 안 오르는데. 그치. 본인 스스로의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상태구나. 잊지마. 알겠죠. 자 마지막 19점 이하 학생들은요. 일단 이거 하지마. 이거 위주로 갈 생각하면 결국 되게 허전해지고 공허해져요. 교과서 기본 개념 수준에 빠른 일순환을 권합니다. 이거부터 딱 하면 이거부터 딱 하잖아. 그러면 여기가 잡힌다니까. 여기가 잡히면 반을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거 하고 싶어져. 하고 싶어진다니까. 실전 개념 하고 싶어진다. 기출 4점도 풀고 싶어진다니까. 이게 채워지면. 이게 안 채워졌는데 마음이 콩밭에가 있어가지고 기본 개념을 잘 익히고 빨리 연습을 좀 해줘야 되는데 콩밭에 마음에 가있으면 점수 진짜 안 올라요. 25점 넘기 정말 힘들어. 그때. 왜? 마음이 이쪽에 가있고 공부가 집중이 되겠습니까? 기본 문제는 계속 채워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다가 다 떠나요. 반드시 기본 개념 1순환부터 한다. 이런 거 잊지 말아요. 대략 점수대가 이렇고 특히 3점은 4점도 꽤 푸는데 3점에서 많이 틀리는 사람들은 기본기를 더 강화한 거 있지만 이 겨울 아니면 또 기본기 잡을 시간 없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되셨죠? 선생님은 진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대략 이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대략 이렇게 가면 성적이 오르긴 오르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는 절대 성적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성적은요. 확신의 정도가 높아야 올라요. 확신. 나 열심히 할 거야. 뭐 초반에 그런 마음 다 먹어요. 나 내 상태에 대한 아 나 이런 상태구나 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확신의 정도가 높아져요. 내가 보니까 나한테 맞는 건 이 강의인 것 같아. 이 정도의 개념 수준인 것 같아. 어떤 수준의 3, 4 4점인지 3점인지를 어떤 수준의 문제를 먼저 먼저 비중을 얼만큼 잡고 풀어서 연습해야 될지를 본인이 확신의 정도가 높아야 확신의 정도가 높아야 집중력이 높아요. 이게 다 똑같은 얘기거든. 그러면 공부하면서 기쁨이 생겨요. 공부라는 게 긴 시간 계열로 보면 당연히 힘드니까 어려운 일인데 맨날 슬프지 않다. 잘 풀리면 되게 기쁠 때가 있어. 무엇보다 성적이 좀 오르잖아. 진짜 기분 좋아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어느 날에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밋밋하면서 한 달 우리 고3들은 특히 수능 때까지 가는 과정에서 1, 2월 아니면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이 기간에 실력을 올릴 거야. 올릴 수 있어. 아 나는 이 길이구나. 이런 확신의 정도를 높이면 한 달만에 성적을 올릴 수 있어. 실력을 올릴 수 있어. 그럼 그 다음 턴을 준비할 수 있죠. 점수를 계속 올려나가는 요령 지름길 확신의 정도를 높이는 거예요. 본인에 대한 본인을 가르쳐주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높여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광신도가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세상이 20세기인데 하지만 같은 길을 가고 있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는 서로 신뢰감을 높여나갈 수 있거든요. 확신의 정도를 계속 높여나가면서 여러분만의 길을 찾아나가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50분만 투자해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알겠지? 찍먹하고 개념하자. 이 정도 얘기였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얘기 계속 여러분들에게 조언해 드릴게요. 수능 찍먹은 계속 지나갈 것이고 다른 진단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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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